어떻게 돈을 다행히 갈래요. 유진 그거 니 꼬자. 노래 불렀다가 애들이 다 없었다. 운동하면서도 할 수 있군요. 흥연 재벌집 배우들 특집! 별명이 뭐 시청률의 계단. 감독님이 다 욕동을 줬어요. 와... 어떡해! 이 씨... 그러니까... 이상형이 어떤... 병뚜껑 잘 따는 남자. 오빠 이빨로 떠들아야겠어. 이빨로 진짜? 진짜 옛날 사람이야? 제벌집 막내아들이 장손 장손 이러면서. 그런 거 옛날에 많이 겨드랑이. 이거 이거 이거. 유튜벨 타서 만져서. 그러네. 제벌집 막내아들이 지금 핫하잖아요. 네. 밀리고 싶지 않습니다. 저도 우리 집 막내들이에요. 이제 거울을 보는데 내가 진짜 여자 같은 거예요. 그럼 하이프죠. 안이 떨어지질 않네 고기. 운동을 다 건들면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. 훈련은 돌아온 거야! 이거 찾은 거야?